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반찬을 보면 너무 좋더라구요. 반찬은 전부 수정에 안전봤습니다. 처음에 반찬이 끝에 넣어주면 불쌍한 청양고추 마스칠로 구름을 끓인거에요. 만나면 하루가 한 번 더 mant me점을 못먹는 것 같아요. 천막과 같은 팬들과 같이 먹으러 오는 를 먹으러 왔습니다. 주님께! 왈 양기! 아, 많이 넣어. 아, 많이 넣어. 원래 해. 쿠키는 슈가가 많이 부어. 여기. 그렇지. 싱크해 버려, 껍데기는. 잘해. 첫번째 생선. 맞게. 이거친 사진 tracker 확인. diver. 오, plataforma. 오, 엄마개. 서일이报 mata. 다담소스를 사용할건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닭고기를 한번 데쳐두는게 담백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라고 되어있어서 닭고기를 데쳐버려구요 다닭고기를 데쳐버려구요 lunch, dinner, or dessert? no no or like rawr dinner after what? katsubi i was like, maybe in canada? 아 hot hot from picture from into he's burning down the houses look he's burning down the houses you're gonna bat a little part 오뎅을 못 가서 점심 이사기 주려고 해요. 오징어는 아이콘이 오징어는 오징어 오징어는 오징어를 준비했어요. 오징어는 오징어가 없어서 오징어는 오징어를 준비했어요. 오늘 오징어는 오징어는 오징어 오징어는 오징어는 오징어 너무 붙은 가위로MoD가 약간의 성be중 한자리에도 준비해주신 깨달은 한자리에서 아침에 나오고 6시간식품은구나 우와 수고한 짐 worship 저는 이거 틈새라면, 볶음면 이거 먹으려고요 이거를 물어봤더니 일부러 산 게 아니라 틈새라면 그냥 일반 라면인 줄 알고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거 볶음면이 나온 줄 몰랐거든요 소스 이렇게 들어있어요 모아지 마세요 잘 모르고 싶은데요 한참아따른 빨리 추가 더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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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맛있다 왜 요리에 오는거지? 여름이 나와봐요? 글쎄? 시리에 왔어요 시리? 물어봐 지금? 여름이 나와봐 여름이 나와봐 아 그래요? 진짜 매워요 함부로 먹으면 안되겠어 오늘 아침에 그 제가 키우고 싶은 작물들 주문을 홀트가든 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여기에 제일 많이 있길래 종류가 제가 산거는 신흥고추라고 저는 청양고추를 사고싶었는데 이게 같은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되게 매운 고추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깻잎 한국 싼케일 하나 샀고 그 다음에 무 나중에 저기 텃밥 만들면 하려고 무 방울토마토 당도 높은 한국식 방울토마토일거 같아서 이름이 뭐더라? 그 다음에 열무 알타리무 그 다음에 참나무 샀어요 그 다음에 참외 참외 씨앗이 있더라구요 집 안에서 한번 키워보려구요 이거는 1년 내내 키우고 싶은 것들이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구요 에어로가든을 제가 써보니까 사실 원리가 그냥 이렇게 물에 이렇게 뿌리가 내리도록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물을 계속 채워주고 영양제에 조금 넣어주고 그 라이트도 그로우 라이트라고 되게 많이 팔더라구요 싸게 20불 안되게 요런 베스켓이 있어요 여기 구멍 뻥뻥 뚫린 여기 에어로가든에 넣어있는 그로우 스펀지라는게 있거든요 이렇게 흙처럼 되어있고 뿌리를 이렇게 지탱해지는 지지대 역할을 해요 여기 구멍이 있어서 이 안으로 씨앗을 넣는 거예요 요런 이것도 되게 싸게 많이 팔거든요 막 50개씩 팔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서 요런 베스켓 같은 데다가 요렇게 중간에 놔두고 얘가 고정되어야 되니까 요쪽에 클레이 페블이라고 요렇게 동글동글한 도자기 공같은게 있어요 요거를 막 채워서 중간에 고정시켜 놓고 요거를 메이슨자 같은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메이슨자면 요 베스켓을 딱 걸쳐서 딱 놔두면 되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물을 이 정도 채워가지고 물 헉? 물? 응 그리고 여기 위에는 라이트 뭐지? 플랜트 플랜트 키우는거 오 요거 만들냐? 네 저거 같은거 만들려고 그로라이트 너는? 응 그로라이트 그 부분을 갈게요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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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 다시 한 번 해볼까요? 맞아. 이거 두 개만 사면 되지 않을까? 어? 어? 버터쿠키? 맞아. 내가 엄청 빠져있어. 이제 잘라서 전자렌지로 익히려고요. 5분 안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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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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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길래 아이잭이 사자고 이래서 샀어요. 저도 저쪽에 꽃을 두고 싶어서 34, 33, 33, 31 그리고 이제 엄마? 응.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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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여기 만지지마. I go do a little. Just to give it, me say. 엄마. 엄마. 그리고 한 컵! 스녹버터예요. 이거 볼트가 너무 좋아하긴 한데? 배킹소다 조금, 한 티스푼 정도? 배킹소다 조금, 한 티스푼 정도? 배킹소다 조금, 한 티스푼 정도? 파티스푼 돌부붓이 senior 이 부분은 진짜 뜨거워졌다... 이제 칠리에 들어간다... 진짜 뜨거워졌다... 더 뜨거워졌다... 이런거는 처음이다... 고추는 맛을 많이 넣어야 했는데 람들에게 좋은 시간을 주었어요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니 더 맛있게 먹어요 은근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통구이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먹으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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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